아 지수야 미치겠네. 지수야. 내 반드시 한몫 땡겨서 네 넋을 위로해줄게. 한 1억 땡겨서 혜수장이나 차릴까? 어 맞네. 하이. 누구십니까? 아 이거 소파네. 나 몰라? 아 지수 불량배 남편? 불량배라니 이 양반 단어 선택하는 거 하고는. 내가 아무리 불량배라도 사람 죽는 거 보고 가만히 서 있지는 않거든. 무슨 헛소리야. 어서 장난질이야. 장난질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너 일단 지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 새끼야. 아유 새끼야. 너 나 잘못 건드렸어. 그렇지 않아. 죽고 싶은 놈 왜 건드려? 왜 건드려 이 새끼야. 아악! 짜자자자 mandada 아 이게 아닌데? 어때 가은상이? malo.. 이럴 줄 알았지 나도 영화 좀 많이 봤거든. 할 집에 또 있어. 어디서 장난질이야. 더 배우고 와. 그런 걸로 나 협박 못해.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갈 건데. 네 맘대로 해네. 그렇죠. 세게 나오네. 그럼. 민지원한테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? 그래도 그런 미소가 나올까? 너희 언니가 죽을 때 차우성이가. 원하는 게 뭐야? 차랑 차우이. 이제야 반응이 오네.